아, 출출해 오랜만에 떡볶이 먹을까? 이 근처에 떡볶이 파는데 없어 해먹기는 귀찮고 내가 해줄게 너 요리 못하잖아 짜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자, 일단 물과 소스를 끓이고 물이 끓이면 떡과 어묵 그리고 취향에 따라 면사리를 넣은 뒤에 4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면 돼 어때? 맛있겠지? 맛있겠다 자, 이제 먹어볼까? 잘 먹겠습니다 완전 맛있어, 내 스타일 어때? 나 떡볶이 잘 만들지?